마쏠 마람이 살아말던 대구 시동산도의 유달 목사입니다. 싸대구 사동산 신바한 유달 뇌 라핫 알라빠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입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자치 내가 범사에 달리고 공전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맨 하나님은 만모를 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새 동안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육신과 영원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원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 영원히 잘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 dapat, 마경 날아가스 ang ating Espiritu. 아름다운 사람은 육신과 영원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육신과 영원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이 잘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이 잘됩니다. 대한민국은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코레아 세상이 그만한 6.25 유기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외국인 신교사들을 통해 오금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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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